일반인이 성격 좋게 살다 가려면 팔자가 좀 좋아야 돼요. 뭐냐면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머리도 있어야 돼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교우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우연히 운명에 의해서 그것도 전생의 공덕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조건이 좀 갖춰지면 사람 인성이 그냥 고만하게 살다 가요. 이 중에 몇 개가 빠지죠. 그걸 이겨내다 보면 좀 힘들어진 사실은. 중생들이 살기 힘들어요. 이거 하나 이겨내다 보면요. 몇 배 공을 들여야 돼요. 남들처럼 살려면. 그러는 중에 이제 그걸 이겨낸 분도 그 자체도 사실 수행이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요. 일반인 평균 수준의 그런 수준의 정신 건강 가지고 살고 계시면 대단한 것인 거예요. 근데 노력 덜 들어도 그만큼 사시는 분들은요. 여러 조건이 좀 맞는 분이에요. 뭐냐면 인간이 제일 좋은 상태가요. 또 이건 너무 부자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부자는 내가 욕심내면 바로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또 망칩니다. 욕심을 내도 절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도 또 인성이 망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너무 원해요.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인간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데 원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권태에 빠집니다. 그럼 이제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해요. 변태가 돼가요. 이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인간은 제일 살기 좋으냐. 욕심내고 조금 노력하면 이루어져요. 이 정도가 딱 살기 좋은 환경. 이러면 인성이 정신이 좀 건강하고 인성이 아주 원하지 않게 커요. 그러니까 누가 인성이 원하다고 찾아보면 이 환경이 쉽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남다 보면 중생신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은 중생들 수준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50보, 100보인데 어느 환경, 복이 환경이라는 것에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많이 결정납니다. 그런데 수행 안 하는 사람들끼리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서로 막 너무 그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비슷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좋고 좀 복이 있어서 팔자가 좀 좋아서 거기까지 안 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살만하시다고 해서요. 내가 수행을 안 했는데 좀 살만해요. 복을 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을 막 야, 너희도 좀 나처럼 해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은 여러분도 몇 배의 공을 들였는데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영 안 풀려서. 여러분 몇 개만 안 되면 바로 좌절합니다. 여유로운 분들 있죠? 일 몇 개만 연달아 터지면 그냥 가요. 정신이 완전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안심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철학 공부를 안 하고 오는 어떤 정신적 여유나 건강한 평혼들은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천연복만 좋은 사람이 있고 정연복이 또 말년복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판단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점치고 부적 막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로비를 써서 해결하시겠다는 꼼수고 전공법은요. 육바람이를 내 복이 많건 정건 육바람이를 당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건 아니라건 육바람이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밥 먹듯이 꾸준히요. 효과가 있건 없건 꾸준히 하시면요. 효과가 없는 건 없어요. 반드시. 다만 내가 받아야 될 과보가 커서 티가 안 나는 거지. 그런데 그랜드도요. 꾸준히 육바람이를 투입하면요. 변수를. 반드시 육바람이를 공덕이 여러분 인생을 이제 막아줄 때가 옵니다. 발현되기 시작할 때 오면요. 그때는 되게 눈물 나게 고마우실 거예요. 내가 안 했을. 그거 효과 없다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수빈 바사다 Hur 상품 Isro 그리고 moms